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우공이사님께서 보내주신 캠트로닉스고요. 15,95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이제서야 본전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씀 남겨주셨거든요. 캠트로닉스가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자율주행 테마가 한때는 정말 잘 갔다가 최근에는 전기차가 조금 더 주도권을 잡게 됐고 시장에서는 살짝 소외가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오늘만 하더라도 좋은 호재 소식이 한 가지 나오기는 했거든요. 정부 측에서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이런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서 315억 원을 투입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저렇게 잘 가고 있는 거지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 밝아 보이는지도 진단해 주세요. 오늘 캠트로닉스는 오늘 보시면 주가가 지금 반등을 주는 것도 이게 공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캠트로닉스 241억 7,100만 원 규모의 6G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식각 관련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현재 이 구간에서요. 시설을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이렇게 시설 신규로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탄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보통 한 절반 정도는 오히려 투자해가지고 투자 결정에서 주가가 빠지는 게 있는가 하면 투자 결정에서 주가가 반대로 상승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게 캠트로닉스라는 기업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상승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저런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께서 15,950원이니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오늘 정도에 한 번 매도를 하시고요. 재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저런 기회가 온다고 봐요. 제가 지금 이 종목 보면 먼저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121 입행선입니다. 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 121 입행선입니다. 여러분들 121 입행선을 이탈했잖아요. 이게 언제냐면 2021년 5월달입니다. 지난해 여러분들 5월달에 121 입행선이 이탈하고 이제 주가가 121 입행선을 지금 돌파하려고 지금 오늘 이렇게 한 번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내가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분께서 이 주가가 12,750원까지 하락했었잖아요.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이제 거의가 수익이 나 있는 자리까지 왔죠.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전략 다 매도하는 첫 번째 전략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오늘 121 입행선, 오늘하고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121 입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 16,600원 정도 됩니다. 16,600원. 이걸 만약에 돌파하잖아요. 돌파하면 이게 121 입행선이니까 121 입행선을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오늘하고 오늘 자리에서 오늘하고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16,6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전략 다 매도하고 그 다음은 돌파하면 좀 더 가져가는 전략 가져가면 얼마 정도? 한 17,700원 정도까지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현재 가격에서 매도하는 전략 지금 전략 다 매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하고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121 입행선, 16,600원 돌파하면 17,700원 정도 가져가서 한번 팔고 나오는 전략 딱 두 가지 전략을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기술적으로 가르쳐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면 전략을 짜보시고요. 주가가 12,000원 내려갔을 때 상당히 억울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30% 되니까 주가가 12,000원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와서 마음이 어느 정도는 비슷비슷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날도 말고 좀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났잖아요. 그전에 12,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을 겁니까? 지금은 매수구가 있으니 수익이 나 있으니까 절반 정도 지금 자리 매도하시고 또는 절반을 가져가든지 오늘 자리 전략 다 매도하든지 아니면 오늘하고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1만 6,600원 돌파하면 그다음 단계가 1만 7,7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때 매도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게 수학 문제 풀듯이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걸 이야기해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기술적인 분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가지수가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입맛에 맞춰서 어떤 게 나에게 더 잘 맞을까 내 포트폴리오에 더 도움이 될까 고려해보시면서 잘 선택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절반을 매도하는 전략도 짚어주셨고요. 또는 오늘 전략 매도 또는 16,600원 이후에 매도하는 전략 등 다양하게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캠트로닉스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